완전 친척! 안녕! 수고하셨다! 손 냄새 나는데? 얼굴에서? 지영 언니! 옷 갈아입고 있어? 지영아! 지민은 기분이 안 좋아요. 친했어? 아니. 꽤 많이 마셨는데, 지금? 후신 오빠 진짜 똥촉이야. 같은 녀석 다. 난 누구랑 갔을 줄 알았어. 오늘도? 너무 지민은 상상도 못했어. 뭐라고 생각하겠어? 나랑 민교 오빠랑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? 민교 오빠가 세 번 했을 것 같다는 거야? 그리고 지민이니까. 그리고 이수고 이렇게. 그리고 지원이랑 지영. 다 했을 것 같다 했어. 다 했을 것 같다 했어.